네 이어서 계속 신나는 곡 들려드릴 거니까요 신나시는 분은 앞에 나오셔서 춤도 좀 치시고 가만히 계시지 말고 바람도 조금 이제 살살 됐죠 네 몸에 열을 한번 올려봅시다 다음 곡 가겠습니다 박수! 박수! 여보세요 거긴 누구 없어 어둠문들 그렇게 벌써 달려있어 창문을 두드리는 달빛에 대답할 듯 검어진 골목 위에 그냥 한번 불러봤어 날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 모두 오늘 밤도 편안히 늘 주무시고 계시는지 밤이 너무 긴 것 같은 생각에 아침을 보려 아침을 보려 한대 아침을 보려 한대 나와 같이 누구 아침을 본 사람 덕이 없어 누군가 깨었다면 눈이 정말 긴 것 같은 생각에 门이ted them by 아침을 보려 한대 잠시 멈춰 서서 나의 마련과 지금 새벽은 또 이렇게 나를 깨우치려 유혹의 저녁빛에 물든 모습 지워준 그곳에 감사하듯 그냥 한번 불러봤어 오늘은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 벌써 마을 시작하려 바퀴들 움직이고 아침이 정말 올까 하는 생각에 이제는 자려 이제는 자려 안 돼 잠을 잠 나를 깨워주니 거긴 누구 없어 누군가 아침 되면 나 좀 일으켜 누군가 아침 되면 나 좀 일으켜 잠을 깨워주니 잠을 깨워주니 뭐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